여러분 오늘은 바로 20만원 버는 쇼핑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면세점 골드 등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블랙패스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멤버십이 있으면 이렇게 발렛도 무료로 해주시고 주차도 무료로 해주셔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일본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쿄 여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면세점 꿀팁인데요.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발렛도 무료로 해주시고 VVIP 라운지도 갈 수 있고 블랙카드라고 등급도 제일 높은 등급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혜택을 한번 직접 써보면서 쇼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기는 VVIP 라운지인데요. 여기가 원래 신라 면세점에 블랙 프레스티지 고객이랑 그리고 컨시어지 고객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신라 앤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이 공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다가 쇼핑을 할게요. 그 가입비가 50만 원인데 거의 70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주고 웰컴 키트, 컨시어지 서비스, 면세 쇼핑 혜택, 여행 제휴 혜택, 신라 호텔 할인까지 돼요. 신라 앤 멤버십 가입하셔서 저희 웰컴 키트입니다. 네, 웰컴 키트도 주셨어요. 이렇게 웰컴 키트를 주셔요. 소라 숲 심지어. 짠! 이렇게 세 개를 주시는데요. 짠! 여기 보시면 여기 카드에 450불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불이 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로 쇼핑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 신라 면세점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블랙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 블랙 등급을 하루 동안 누릴 수 있는 패스권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두 번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친구나 지인 데려와서 두 명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혜자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또 여행과 관련된 할인 혜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할인 쿠폰까지 이렇게 진정이 됩니다. 저는 그 하이라이트를 다 써가지고 베네픽트 하이라이트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베네픽트가 너무 혜택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원래 블랙 등급이 15% 할인이 되는데 지금 12월 한 달간 그리고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30%나 할인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완전 이득이에요. 지금 완전 이득이에요. 아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잘하네요. 이렇게 조금 더 소소하게 얼마인 거예요? 30%로 하면 오늘 한 일로 32,000원짜리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얼마인 거죠? 할인해서 안 들어가면 45,000원짜리 받을 수 있죠. 와 12,000원이나 할인됐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권을 꼭 지참해서 오셔야 되는데 여권이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 사진으로도 찍었거든요. 이렇게 스캔분으로라도 되니까 사진을 꼭 찍어 오시길 바래요. 저 진심한 느낌이에요. 70% 이상 살까? 지금 베네피트가 엄청 해저어요. 30%에다가 사은이 베네피트까지. 전 다음으로는 성우 씨. 또 자은 생크림이 이제 어머님들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민삼 향. 이거 딱 그냥 바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향. 이게 지금 176불인데 여기서 블랙 등급은 15% 할인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세트로 사면 여기 또 이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증정 이벤트. 3시 20분 정도까지. 한 번 등록하니까 이제 다른 데도 연동이 되어 있나 봐요. 너무 예뻐요. 선물이 포장이 된 상태로 패킹을 해서 제가 인소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 포장 서비스까지. 직접 오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너무 예쁜데? 상태로님처럼. 상태로님처럼. 구찌 50%만 해. 대박. 와 370불인데 40불. 거기다 이거 주말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안 들어가요 고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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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되는 거 보고. 매장에서. 10% 하시게 되면. 40% 하면 20% 할만 80% 네네네. 자 이건 대박. 여기 BTS 스펜스가 있어요. 어머. 면세점에 이런 공간이. 너무 귀여워. 아니 여기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보라보라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맨날 사는 게 있거든요. 토큰스쿨에서. 이 쉐딩을 무조건 사야죠. 원래 최대 15%인데. 여기서는 20%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쇼핑하다가 이렇게 쉬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VVIP 라운지 오시면. 이런 좀 코지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쉴 수도 있고. 쇼핑하다가. 이렇게 음료도 마시러 올 수도 있고. 여기 향수가 놓여 있을 때도 있고. 화장품이 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앉아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이 VVIP 라운지를. 이 멤버십 덕분에 와보네요. 그리고 여기 향도 진짜 좋아요. 저 오늘 이렇게나 많이 구매하고 갑니다. 제가 오늘 쇼핑을 해보니까. 면세점에서 와서 사는 게 훨씬 훨씬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혜택도 많고. 제가 백화점에서는 없었던 그런 할인이나. 아니면 사은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많아서. 여러분들 면세점 와서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면세품들을 인도당에서 받고. 여러분들한테 하울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인도당에서 한번 뵐게요. 오늘은 출국 전인데. 제가 출국 전에 다 쓴 화장품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면세점에서 3시간 전에. 이것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라 멤버십 단급이 꼴대입니다. 제가 보통 출국 전에 사야 될 게 있으면. 저기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올리브영 가서. 사고 이렇게 다시 짐 챙겨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3시간 전에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결제를 완료했고. 그러면 제가 인도장 가서. 진짜 이제 3시간 전에 주문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일본 가서 쇼핑도 잔뜩하고. 요거랑 같이 하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공항에서 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